지난 시간에 했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문학자료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오프닝 코랩으로 코랩 코드를 켜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면 안되고 드라이브에 4분 저장하셔야죠 드라이브에 4분 저장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4분 저장한 상태에서 중간에 시간 걸리는 게 있어서 몇 개 코드를 실행을 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두 개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고 로드하는 것까지 켜놓고 아래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했던 것은 좀 지나가고요 여기 밑에 쪽에 보면 위키문원이라고 있죠 여기 목차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 왼쪽에 있는 목차 기능을 쓰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키문원을 클릭을 해놓고 위키문원 아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맨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일단 켜놓고 위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파싱하는 거 두 개를 일단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위키문원을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위키문원 링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위키문원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위키문원은 위키문원을 필요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xml 파일을 계속 덤프 형태로 해서 매달 갱신을 해서 최신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xml 파일을 가져오고 싶으면 뭐 크롤링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거를 위키덤프라고 해요 위키덤프를 찾는 것은 그냥 구글에서 위키덤프 이렇게 치면 위키디아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쭉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나라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백업 덤프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제 위키 데이터들이 쫙 정리된 걸 볼 수 있는데 위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어별로도 다르지만 그 사이트 링크 뭐죠? 플랫폼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요거를 들어간 겁니다 코어 위키 소울스 그 KO는 언어를 뜻하고 어 위키 그냥 위키가 아니라 위키에서도 소울스 위키 소울스가 위키 문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아티클 뭐 히스토리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아티클의 내용 지금 덤프가 되어 있는 아티클의 내용 파일을 어 다운로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한 상태예요 코어 위키 2023년 10월 1일 잡 페이지 아티클 xml.bz2 bz2는 이제 압축 파일의 확장자고 우리가 원하는 xml 파일이 이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서 지금 135MB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어 파싱이라는 걸 하게 돼요 파싱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그 속성값을 통해 태그 달려있는 걸 통해서 어 파싱을 하게 되는데 위키 익스트레터라는 또 패키지가 있습니다 어 위키 익스트레터는 어 위키에서 어 어 보통 위키에 적혀있는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자연화 처리하는 연구자들이 특히 공학 연구자들이 굉장히 그 거의 학습하는 뭐 채치 pt도 당연히 학습하는 왜냐하면 이제 자연 뭐 오픈 소스기 때문에 네 위키 익스트레터라는 것은 거기에서 본문만 이렇게 뽑아주는 되게 좋은 파싱 속도가 빠른 파싱 그 패키지에요 파이썬 기반에 그래서 어 많이 쓰고 있고요 제목이랑 본문을 바로 뽑아줘요 그래서 다양한 뭐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단순하게 제목 본문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파이썬 기반이라서 그래서 제가 소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설명을 해드리면 요 위키 소스 파일을 위키 익스트레터로 파싱하라는 이게 파이썬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아예 압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 니가 파싱을 해봐 라고 해서 그거를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폴더 모양을 다시 눌러들어 보면 포랩에 텍스트 폴더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텍스트 폴더가 생성된 걸 보면 텍스트 폴더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A A A B A C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그 파싱된 텍스트 파일이 하나씩 하나씩 쪼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위키 소스에서 1번이 뭐냐면 애국가예요 애국가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그 본문 파일이 파싱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는 위키 소스 원래 파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태그가 갇혀 있는데 그냥 정말 본문만 뽑아주는 역할을 조선인민 민주주의 인민공화 사회주의 헌법도 나오네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저 이거는 제 의도가 아닙니다 판사님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거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한글 맞춤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번호가 위키 소스 한국어 위키 소스에서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도 고유 번호를 통해가지고 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한 3분 정도 걸려요 지금 파싱이 끝냈고 이 파싱한 파일을 이제 이 cat이라는 거는 이제 콘캐트네이트의 뜻이에요 통합시켜주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명령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저번에 학술 대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클릭만 되더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폴더 아래에 있는 수많은 위키 지금 쪼개져 있는 파일을 이게 정규 표현식에서도 이 별 표시는 모든 걸 뜻하죠 이것들을 코어 위키 소스 XML로 합쳐줘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어 위키 소스라는 XML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새로 고침을 누르면 그렇죠 오른쪽에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은 지금 XML 태그로 제대로 선언문이 안 돼 있어요 XML 선언문을 하려면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언을 제가 선언문을 일부러 여기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건 리눅스 명령어인데 리눅스 명령어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또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맨 위에 이거를 하나 추가해 줘요 추가해서 올려줘 라고 해서 맨 위에 원래 XML 선언할 때는 여기 선언문이 필요해요 네 태그로 된 거 선언문 추가해 주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다음에 맨 선언을 해 줬으면 맨 아래도 여기 위키 소스라고 제가 태그로 시작을 했으니까 맨 뒤에 닿는 태그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맨 아래쪽에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근데 이제 맨 윗줄을 한번 보죠 첫 줄에 여기 선언문이 여기 위에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그죠? 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맨 아랫줄에도 이걸 추가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 줄도 하나 확인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위키 소스로 다 잘 닫혀 있네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줄에 위키 소스로 시작해서 이 위키 소스로 시작해서 맨 아래에 슬래시하고 위키 소스로 다 닫고 그리고 더 위에는 이게 XML 파일이라는 선언문이 필요하니까 선언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XML 파일로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다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테이블 형태로 리드 XML 판다스에서 리드 XML 말고 XML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동안 리드하는 동안 한국어 위키문원을 잠시 들어가 볼게요 네 위키문원을 들어가서 위키문원에 보면 위키문원을 아쉽게도 부텐베르크 프로젝트처럼 뭔가 정규화된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이긴 한데 한국 문학 연구자들한테 아쉬운 점이 많죠 예를 들면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정본인지 어떤 판본인지 이런 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광수 소설 이광수를 들어가서 이광수에서 저자가 이광수인 거를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광수 정보가 있고 이광수가 쓴 뭐 시나 소설 아마 수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쭉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광수의 무정 들어가겠습니다 이광수의 무정 들어가서 어 이광수의 무정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무정 이렇게 있죠 위쪽에 보면 그러니까 요 제목을 우리가 요 제목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데 아 네 리드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리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URL을 보면 여기 URL 들어가면 애국가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 URL을 제가 들어가면 이게 한국어 위키문학 1번 1번인 애국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링크랑 그래서 한 거의 3만 5천 개 3만 6천 개 가까운 텍스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 문학만 어떻게 뽑냐는 거예요 사실은 태그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뭐 어떤 작품이 한국 문학 작품 뭐 근현대 문학 특히 그래가지고 제가 노가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여기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위키문원에서 연초에 제가 문학가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 문학 주요 문학가들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겨울학교에서도 했던 건데 이제 다 이 무료 강의로 제가 다 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유료 강의였는데 자 보면 자 위키문원 문학가 엑셀 파일에 다운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강경애 이거 위키문원 기준으로 해서 강경애라는 사람이 간도라는 작품명이 있고 타이틀은 위키에서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자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키문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형탑 몇 다시 몇 이게 현진건의 소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손으로 뽑았냐면 뭐 주요한 작가들 같은 걸로도 모으고 여기 보면 이제 무정 다시 돌아가서 이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가 되게 모을 때 좋았어요 PD 올드 50이라는 거는 죽은 지 사후 5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 PD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 이 태그를 들어가면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여기 안에서 주요한 한국문학 작품들을 제가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들이 아 이 제목들이 중요한 작품들이구나 그래서 PD 올드 50도 있고 PD 올드 70도 있어요 70년 지났고 70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김동인의 감자겠죠 아마 네 김동인의 감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저자 정보와 그래서 한 700건 정도 수필, 소설, 평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왔고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아 721건 왜 649행이라고 했지 하여튼 721건의 행이 있고 아마 이게 소설만 뽑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조인하게 될 거예요 조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 타이틀을 기준으로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이너 조인인데 이 제목들 이 제목들이 이그작틀리 매칭 100% 매칭하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문학 작품이라고 생각 근현대 한국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있는 테이블이랑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 이거를 합치게 되겠죠 합치면 Merge를 하게 되면 합쳐서 다시 DF로 넣으면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과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감, 오감도 이상 뭐 날개 소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매칭이 안 된 것도 있어요 721건 중에 한 700건 정도 이제 매칭이 됐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수필 소설 이런 식으로 이 종류 이런 정보 저자 정보 이런 게 없었는데 이 타이틀이라는 걸로 합쳐지 이 기준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DOC는 본문 정보고 그래서 위키문원에서 이제 위키문원 전체에 있는 걸 파칭한 다음에 한국문학, 근현대문학 정보를 따로 필터링해서 가져온 거죠 아쉽게도 근데 이거 제가 올해 1월 기준으로 모은 자료라 위키문원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새 또 업로드가 된 거는 제가 아직 이거는 최신화가 못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하시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df to excel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뭐 위키문원 한국근대문학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제 폴더에 네 여기 이제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그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이게 체계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떤 판본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올렸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어 중간에 뭐 행가리라던가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어서 물론 구텐베르크도 안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키문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라 연구자들이 한 거 같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국어 한국문학 부텐베르크 프로젝트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상록수 1장부터 16장 돼 있고 오른쪽에는 다 상록수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연구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커멘트해 주실 게 있으면 한국쪽도 이런 게 있으면 좋죠 독쪽 가보면은 지금 되게 짧아 보이지만 실제는 전체 문장이죠 2연 네 엄청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그냥 엄청 길죠 네 한국도 구텐베르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국 쪽에서도 국립국원의 말뭉치 쪽에서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차라리 정근대 쪽 조선시대 이전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없죠? 저작권이 거의 없으니까 그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근데부터는 저작권이 되게 애매해져 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학계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어디까지 이제 저작권을 풀어줄 것이냐 근데 한국의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저자 4호 70년이거든요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자 4호 70년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근대 작품 중에서 저자 4호 70년이 지나가지고 아예 저작권이 풀려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본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 옛날 판본 그 자체가 아니라 2000년대에 재간행된 작품들의 저작권은 2000년대부터 시작이거든요 따지면 옛날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군입구관에서 얘기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첨안을 하면 한국어 위키문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어 위키문환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어 위키문환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어 위키문환에서는 뭐죠 사고전서 이런 것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믿고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뭐 그런 사고전서 데이터를 또 파싱하는 법 이런 것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건 막 맨날 며칠 돌릴 수도 있고 일단은 이가 없으면 잇몸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계속 더 구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전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사고전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가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김병진 선생님 유인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아 네네네 한국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저도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거의 없죠 저도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EPUB 전자책 양식으로 한번 올려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처럼 API를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웹 형태 API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네 여기도 무정 그대로 있네요 네 다른 20종이 있습니다 20종 저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마시고 아마 수업용이나 교육용 정도로 일단 써보시고 연구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말뭉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뭘 이걸로 저도 논문도 쓰기도 했는데 확실히 좀 아쉬운 점이 전처리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